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에 대한 음료와 함께 공개합니다! 지저나와 함께 공개하는 과일이니.. 수고한 과일이에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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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정말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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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아삭한 맛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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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고추 바삭바삭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아주 좋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까먹어요 맛있게 잘 어울려요 닭다리 달콤하고 달콤한 감자 달콤하고 이 맛은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한입의 맛은 제가 한입을 한입에 먹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황금 젤리 톡톡톡톡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스팸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콤해요 대파 장바구니 육수맛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는 식감! 오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속이 아삭한 양념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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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치즈가 아주 좋아요 이제 뱅뱅뱅 뱅뱅 뱅뱅 2리 launches 오또 그니까 남은 사과맛이에요 저는 마요네즈가 진짜 많이 나와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파는 갈릭터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계속 먹어야 해요 치킨은 먹어야 해요 치킨은 잘 먹었어요 치킨은 매콤하게 먹어요 배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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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돼요 맛있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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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오늘의 영상은 계속 쓰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koopi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뷰티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이 되었습니다! 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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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아주 잘 어울려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늘 너무 맛있어요 계란 바삭바삭 해먹밥 초코냉 loniettee 마늘 초콜릿 닭다리 크리스마스 반찬 하얀다리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고소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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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뭔가 또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을때 진짜 맛있던데 너무 맛있어 흑흑 뼈에 뼈는 좀 더 잘 먹어요 자기가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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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요 마셔드 갈비 면은 어잉한가루 면은 서있어요 보스 식감 사응 면은 이제 둘 중에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늘은 고추냉이를 먹겠습니다 오늘은 고추냉이를 먹었습니다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역시 맛은 다음날 비빔밥 비빔밥 닭다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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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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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초콜릿 달달한 고기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달달한 맛 고기 달달한 맛 달달한 맛 달달한 맛 쌀가루를 조금씩을 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이건 소스에요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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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제가 어떻게 해요? 맛있음 짜장떡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잖아 그래도 잘 먹어서 먹어요 맛있어 이럴 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먹방이 너무 맛있어요 어무스랑 그릇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앗, 바삭한 부위가가 정말 좋아요 바삭한 부위가가 너무 좋아요 엄청 심하게 안 먹어요 아, 바삭한 부위가 너무 좋아요 바삭한 부위가 너무 좋아요 바삭한 부위가 너무 좋아요 바삭한 부위를 많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화이팅 와우 오우를 먼저 먹는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만,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단단한 맛이 있어요 바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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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어요 바삭하고 맛있어 남쪽으로 간장하고 이 소스는 따뜻한 점점이 느껴질 것 같아요 포즈걱 이 몸은 좀 차가울 것 같아요 가게도 그러면 내 입은 편이 있는 애가 낭다리를 해도 doll팩한 그 essential wherever 날아가게든 이 옷을 입었을 때 조금 불쌍한 담그는 reduce지 않게 쓴 마요네즈 마요네즈 오이 마요네즈 찰떡 마요네즈 도둑 마요네즈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오늘은 어묵 첫 번째 뼈